어? 아악! 음! 아악! 흐흐흐흐흐 흐흐흐흐, 어어, 어어어! 천재가 된 감자팡? 으흐흐흐 흐흐흐흐흐 스태균킹님, 제가 밤을 새워 정리한, 싱싱마을 침꿍 계획안입니다! 자, 음? 어? 어? 음? 음, 이건 아니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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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게 아니야! 좀 더 그럴듯 할 걸 가져오란 말이야!!! 음, 음, 어, 음... 휘 넌 어떻게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나? 감자빵 괜찮아? 세균킹님, 싱싱마을을 정복하시는 멋진 계획이 떠올랐습니다. 저 바보가 뭐라는 거야? 제 흉내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이걸 보시죠. 이름하여 가물가물 기억 안테나. 제가 삼초만에 프로그래밍한 신무기입니다. 이걸로 코코몽의 기억을 엉망으로 만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오 그거 꽤 그럴듯한 생각인데. 감자팡, 너 혹시 천재라도 된 거냐? 제가 언제 바보였던 적이 있었나요? 에?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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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븐킹이저아! 흠. 흠. 가물가물이저라. 옥망친창이저라. 흠. 흠. 엇. 방금 뭔가 잊어버린 것 같은데 와 요 귀여운가 자 감자팡 이제 다음 계획은 뭐냐 다음 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에너지를 충전해야겠습니다 에너지가 충전되지 않으면 뇌세포가 활동을 하지 않거든요 캔디팡 엄청 큰 곱빼기 햄버거 좀 부탁할게 뭐 지금 나한테 심부름을 시키는거야 캔디팡 감자팡보다 더 좋은 계획 없으면 빨리 햄버거라 만들어 와 으응 새규 캔님 어제만 해도 내가 균왕국이 인자였는데 아 이젠 빛까지 오네 왜 여기서 비를 맞고 있어 코코몽 날 알아 기억을 잃어서 날 못 알아보나봐 왜 여기서 혼자 비를 맞고 있는거야 아 아무것도 아니야 우산이 없어서 그래 그런거면 내 우산 같이 쓰자 우산을 같이 쓰자고 그래도 될까 헤헤헤헤 당연하지 그럼 기다려봐 우와 우와 멋지다 이건 내가 최근에 만든 발명품이야 우리집에 이것보다 멋진 발명품이 훨씬 더 많은데 구경 안 갈래? 좋아 어? 어 아 이게 왜 이러지 세균 갱님 밑에서 감자팡보다 못한 대접이나 받느니 싱싱마을에서 코코몽이랑 사는게 훨씬 나을지도 몰라 아 뭐? 캔디팡이 우리 싱싱마을에서 같이 살기로 했다고? 응 근데 너 캔디팡을 알아? 무슨 소리야? 캔디팡 너 코코몽한테 또 무슨 짓을 한거야? 아니야 이건 감자팡 짓이라고 감자팡이랑 세균킹이 코코몽의 기억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야 응? 나도 코코몽의 기억을 지우는 계획을 반대했다가 세균킹한테 쫓겨난 거야 쫓겨나? 그래 난 더이상 세균킹 편이 아니야 걱정마 얘들아 내가 코코몽이 기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게 네 도움 따위 필요 없어 코코몽 건강 메일더 가지고 있지 어? 아 그게 어디있더라 그것도 기억 안 나는거야? 응 여기 있잖아 자 아 역시 기억력이 떨어졌나봐 비밀 음식은 우리 마을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넌 농장에 있대 빨리 가자 얘들아 응 아로미 잠깐만 너 비밀 음식이 뭔지는 알고 가는 거야 건강 메이더가 비밀 음식까진 알려주지 않아 비밀 음식은 우리가 직접 찾아야 하는 거라고 이걸로 비밀 음식이 뭔지 바로 찾아낼 수 있어 자 비밀 음식은 바로 아몬드야 아 고기 결혼식 견과류인 아몬드가 기억력에 좋은 음식이었구나 아 난 못믿겠어 함정일수도 있잖아 어 저기 아몬드 나무다 캔디팍 말이 맞았어 體 여 캔디팡? 캔디팡! 너 거기서 뭐하는거야? 전 이제 싱싱마을에서 포코몽이랑 같이 살꺼에요 뭐야? 캔디팡이 갑자기 왜 저러는거지? 세균왕국 2인자의 자리를 저한테 빼앗긴 소름에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거라 분석됩니다 그래? 좋아감자 캔디팡! 캔디팡과 싱싱마을 녀석들한테 우리 세균왕국의 힘을 보여주더라 흐흐 흐흐 찌! 저렇게 뭐하니? 흐흐흐흐! 이 안테나 공격을 받는 순간 너의 기억은 블랙홀에 빠지게 될거다 코코몽! 어제 로봇콩을 빌려! 로봇콩? 로봇콩이 누군데? 이제 로봇콩도 기억 못하는거야? 로봇콩! 으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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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히히히히히히히히! 으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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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가 내가 만든 로봇이라며? 어흑! 코코멍! 괜찮아! 드디어 로봇콩 출동이군! 점자판! 지금이다! 네! ㅅ번 초격력 제로제로 전파 발사! 로봇콩! 이제 네 주인은 나다! 코코멍은 너의 전이다! 로봇콩! 어서 코코멍을 물리쳐라! 로봇콩! 잘한다! 잘해! 감자팡! 네가 아무리 똑똑해졌어도 이걸 보고도 참을 수 있겠어! 감자팡! 이것봐! 네가 좋아하는 초코캠기야! 자! 여기! 하얀이 저것은! 순도 99%에 곰팡 카카오를 걸어 세금설탕과 오디오 비율로 섞어 한입만 먹어도 입에서 살살 녹는다는 불량 캔디! 자! 여기 여기! 감자팡! 이 중요한 순간에 이게 무슨 짓이야! 에너지 충전 좀 하겠습니다! 에너지 충전 좀 부탁드릴게요! 아이고! 아이고! 괜찮아? 아이고! 근데 로봇콩이 이상해! 어후! 머리 아프다콩! 로봇콩한테도 가먼트가 필요해! 응, 안다! 두리야, 조금만 더 앞으로 가줄래? 그래, 알았어. 으아! 으아! 다 부딪치겠어! 으아! 어? 아몬드? 캔디팍! 어? 아몬드를 돌려줘! 싫다면? 뭐? 캔디팍 너 역시! 루브봄, 받아줘! 으아! 으아! 아, 이제 기억이 나! 로봇콩! 어서 세균킹을 물리쳐줘! 알았다, 콩! 감자팍! 밥 먹고 어서 공격해!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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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캔디팍! 고마워! 이 덕분에 싱싱마을과 친구들을 무사히 구했어! 고맙긴 뭘! 이제 코코멍도 원래대로 돌아왔으니까! 캔디팍 넌 니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게 어때? 으아! 난 세균왕국으로 돌아가기 싫은데! 난 여기서 너희랑 같이 지내고 싶어! 뭐라고! 절대 안 돼! 에이, 아론이! 캔디팍이 없었다면 세균킹을 무찌를 수 없었을 거야! 캔디팍은 우리 친구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! 아, 캔디팍! 캔디팍 싱싱마을에 온 걸 환영해! 캔디팍은 우리 친구 덕고! 뭔가 불길해! 캔디팍 때문에 이번 작전이 실패하다니! 으으, puede late 나아! 아직 실망하기는 이릅니다! 이번 일을 계기로 저한테도 완벽하고 더 멋진 작전이 생각났으니까요! 그래? 그게 뭔데? 어떠 regrets를 할까? 엉, 일단 그 전에 에너지부터 좀 충전시켜도 될까요? 으흐, 으흐, 으, 감사합니다! 으으, 으 아니 Nei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